네, 맞아요. 돈 안 받겠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방배동의 80평짜리 보컬 학원을 아직 완공 못한 보컬 드래노우 경찬입니다. 거의 완공을 했어요. 거의 완공했고 지금 마감을 하고 있어서 저도 엄청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거든요. 일단 학원 이름도 정해졌고 로고도 정해졌고 저는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상표권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마 12월 6일 정도면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 오픈과 동시에 어떤 학원을 만들고 싶은지를 그냥 유튜브에 박제를 해버리려고 해요. 어차피 하긴 할 건데 말을 못 바꾸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저희 학원에서 한 달이라도 수강을 했다. 그럼 그 학생의 발성과 노래는 그만두게 되더라도 평생 무료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평생 무료입니다. 아, 괜찮아. 진짜 물어봐도 돼. 이걸 왜 제가 생각하게 됐냐면 학생들이 학원을 원하는 기간만큼 절대 못 다닌단 말이에요.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만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학생들한테 야, 괜찮으니까 모르겠으면 물어봐 나한테. 노래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배운 거에서 어떤 걸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라고 해도 괜히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못 보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도 뭐 요즘 막히는 게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얘기를 꼭 해요. 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학원도 안 다니는데 돈도 안 내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하는 게 지금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뭐 스승과 제자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아, 그런 것 때문에 연락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나를 믿고 나한테 배웠고 더 배우고 싶은데 계속 배우고 싶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금전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되니까 길은 모르겠고 막 간절하고 해결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평생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냥 모르겠으면은 혼자 알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그냥 피드백 해줄게. 자, 두 번째 정기적으로 특강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당연히 돈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 할 말만 계속 떠들면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소리도 들어보고 학생이 바뀌는 것도 보고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소리도 바꿔주고 궁금한 것도 해결해주고 그런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이번에 만들 때 80평 면적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특강실입니다. 그다음 내 방인데 원장이잖아.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특강은 학원을 안 다니는 그냥 일반인들도 올 수 있게 신청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오픈 이벤트 당연히 할인 이벤트겠죠? 그것도 준비 중인데 영상 따로 찍을 거니까 그 영상 올라오면 꼭 보시고 돈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학원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보컬 트레이닝 업계에서 정점을 찍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한 학원 다니고 싶은 학원 남들이 다니는 거 봤을 때 부러운 학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